주포 세팅 너 쌍안경이야? 아니 주포 세팅 아 주포 세팅 주포 기동 세팅 터보 달아 터보 회전 장전 회전 안 달아갖고 그냥 어차피 그 주포 구동장치 범용성 있겠죠 날 깍 날 깍 날 깍하러 가자 날 깍하러 가자 터보 저걸 살려보네 야 이거 물인데 물이 순데 물이 야 로렌이 미치 와 로렌이 다 미가제인가 터보 차르 이게 좀 상태 안좋다 아군 차르? 어 네 큰일났네 스코다가 벌써 두대가 일로 와버려가지고 헤비라인 밀어야 되잖아 이러면 저거는 뭐 아군 스코다가 옆에 측면에 있으니까 푸시 헤비라인 에너미 스코다 T56 이어 뭐야 우리 페르디 개처맞고 앞에 들어와 있네 뭐 차르 같은게 들어와 있네 도라스크겠지 뭐 근데 요즘에 그래 요즘에 페르디 많이 보이는데 왜 포를 다 배고미를 들고 있어 불쌍하게 이거 차 차르 움직이는거 말아 저거 왜 미친놈처럼 저렇게 움직이냐 저거 왜 미친놈처럼 저렇게 움직이냐 저거 저거 왜 미친놈처럼 저렇게 움직이냐 저거 이런디 삼아 아니면 뒤에서 조금 물려갖고 거기서 니 있는 자리에서 받아칠 경우도 온네 야 온다 아이씨 아이고 야 온다 쏘아집어갈게 로랭 이 새끼야 선 좀 지켜 아아아아 아니 로랭이 왜 이렇게 선을 넘냐 아니 아쿤아 T50류로 더 올라오면 내가 때려줘 딸깍 하하하하 열당아 뒤에 봐야된다 이거 스탠드 아드비 이거 지금 이것도 사람새끼아 이거 뒤에 봐야된다 야 이거 뭔데 이거 살려 으어어어 으어어어 들어와 들어와 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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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다가 죽었어 에니미 히트 후속은 없다 근데 대신에 스탠드 아드비 믿지마라 니가 해결해야 한다 지금 앰비티 들어오기 전에 앰비티 들어오기 전에 아니 이거 야 앰비티가 어떻게 그냥 들어오냐 이거 그러니까 스탠드 아드비 믿지마라구 에니미 히트 에니미 히트 니가 레벨 차려야 되는데 레벨 에니미 히트 에니미 히트 에니미 히트 어이씨 어어어 에니미 아머 에니미 히트 에니미 히트 에니미 히트 로렌이 몇발 와 T30 뭐야 스탠드 개새끼야 니가 막아와서 빨리 이거 아 안한다니까 쟤 성향이 믿지마라 어이씨 야 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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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스탠드 해줘 해줘 살안나데 어 학 충격당하면 안 돼 어어엉 야야 학군나 충격당하면 안 돼 으아아아 마라 야 학군이 왜 이렇게 안죽고 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핰 어어어 야 상대 패러디드 105미리야 하하하하 하핰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많이 버텼다 페른드 살치한거 쐈냐? 어어! 아 이거 스탠드 스탠다드 비 안받어 야 스탠드 비 어디갔어? 하하하하 내 얘기였다 하하하하 딱 숨어있는거 아 야 스탠드 비 어디갔냐고 이거 아니 이새끼 이거 하하하하 진짜 아 웃긴다 잘하라 야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전적에는 꼭 봐야되겠다 아니 왜 도냐고 뒤로 갑자기 우와 하하하하 탕 아니 뭐 지가 바샷이야? 어? 장전이 장전이 35초냐고 왜 도는데 갑자기 정유서 같이 갔으면 나나 맞았을긴데 나랑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1점 4당 하하하하 에이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야 4600딜어박았어 그 일이 있어 야 나 스물한발 쏴서 스물한발 전탄명중이에요 지금 한발도 신술 안했어 나는 스탠다드 비 안 보자 야 스탠드 이새끼 이거 48% 6,000판 야 야 개넘어한다 진짜 아니 이게 전적만 이게 결과창만 보면 스탠비가 54,000딜 삼킬이면은 잘한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새끼 때문에 죽어나간 아군이 지금 수두룩해요 지금 어? 거기서 스탠비가 박갓만 했어도 지금 화꾼이도 안죽었고 잘하면 드저씨도 안죽었다니까 거기서 같이 들어갔으면 나나 맞았다니까 나도 당연히 안죽었고 아 로레인? 아 로레인 51% 에이스2 내가 말했죠 에이스2까지는 사람으로 안 본다고 에 에이스2였구요 그 다음 차르 볼까 차르 45% 아 진짜 공방 너무 어메이징하다 이게는 정확하다 아 이게 야 진짜 근데 레이팅 크게 볼 필요 없고 그것만 보면 된다니까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나랑 하쿠니가 어떻게든 상대의 고티어를 잘 조져야겠다 언덕에서 피해를 좀 줘야 돼 무리 안하면서 무리 안하면서 하쿠니아 너 근데 익힌 뭐냐 퍼싱 너 그거 환풍기니 설마 안 듣고있나 안 듣고있나 뭐야 우리 50100이 왜 또 맞았어 이거 오사하나 지나갔고 오사하나 지나갔고 이거 뭐야 야 뭐 벌써 터지네 오사하나 뭐 없애주는데 이 첼체리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끝쪽에 레어 있고만 딱 깍총 들어온다 아 아이씨 아예 5사 이새끼 내 딸깍을 방해해 아이씨 맞구나 T-103 견제 좀 해라 뭐야 이거 곤살로 왜 앞으로 붙어 이거 무섭게 아이씨 학군이 피니슈 지금 으흠 란센씨 저 중앙에 있네 여기 너무 많은데 여기 내 눈앞에 아이씨 얘 슈퍼 파괴 학군아 딸깍 같이 하러 가자 기다려 기다려 같이 해 옆에 옆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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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딸깍충들이 간다 그 란센시 있는 곳에 아직 있다네 저거 숙사모터 쏠게 여기 아니 체코 쟤는 왜 블라샷을 없어졌고 란센시 저기 있다는데 왜 안보여 오위도 육감이 안뜨는데 오위도 안걸려 지금 오위도 안걸려 지금 가드 아니 합군이 이 새끼 합군이 터보가 아니라 얘 뭐 에임 세팅하는거 같은데 펄싱 이거 이거 빼야된다 1,3,5,6 이게 아까부터 느낀건데 근데 합군이가 나보다 뭔가 좀 다른거 같은데 세팅이 나랑 지금 야 레오 잡으러 가자 레오 사냥 시간에 레오 탔어 우리쪽 순다 레오 레오 여깄어 지금 딸깍 에니미 히트 야채 어디갔니 야채 어디갔니 깜짝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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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이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익힌 뭔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안보고 아이고 아이고 어어 뭐고 이거 얘네 아직 체력이 많은데 존버하니까 빡센데 어디 타냐 이거 내가 뚫어볼게 아이고 5051쪽이 회만 할거 어 저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고 5051 따라 들어가야 돼 안쪽만 먹으면 끝 아 피는게 왜 이렇냐 아 이거 왜 못올라가 이거 허싱아 엔진이 왜이러니 이거 야 운전 그렇게 할거 같으면 가서 컴불이나 해라 컴불가서 말이 아파 내기 야 구축 조심 5051 들어가면 안되는데 레오 점사 레오 점사 레오 점사 내 한대 맞았어 레오 잡아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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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키 끊었어 세포키 한 번 끊었어 세포키 한 번 끊었어 니가 한 번 더 끊어 오케이 보너스다 보너스 이제 이지메 그대로 뺑뺑이 당하고 사냥에 성공한 부족민이야 하하하하 내가 맞고 우측으로 넘어가니까 나네 안 끊기는게 세포키 이에 아 이따다다키마쓰 하하하하하하 이에 야 지금 엄청난 채팅이 올라왔다 유튜브에 한썸 말아먹은 케이크 생각나게 만드네 참 이게 재밌나 양악하고 즐거워하는게 참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감 나 접어버려야지 나 다시 접어봐야되겠다 이사람은 채널에서 밴을 하고 있습니다 야 8티어를 해도 제초소리를 들여야되냐 이게? 어? 8티어를 타는데 왜 제초죠 이게 야 8티어가 얘 심지어 10탑방이잖아 여기 지금 하하하하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격미라갖고 10티어로 시작해야되나 아휴 티어를 낮추세요 떡볶이님 제발 재밌었다 이번판 야 이거 스코다한테 내가 두방 맞아줄테니까 니가 당글래? 아니 봐서 안맞고 잡을수도 있잖아 스코다한테 두방 맞아줘야지 그거 원툴로 나 완전 잡네 음 엿보기 구멍이 있는 맵 야 우리 야판이 티거 미루고 가네 하하하하 소대네 얘네 둘이 뭐 위장도 없어 탱리 소대 하하하하 2차대전 독일군소대 지나간다 학군이 저거는 뭔데 기아 일단 놓고 지푸시고 있네 아아 좋은 선택이지 학군이 아무리 봐도 저거 터보 아닌거 같은데 퍼싱 환수전 같아 쟤 환풍 수집장전 극딜 썼네 응 기동이 지나갈 수 있을까 안맞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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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우지 스코다 왜 없지 오 들어간다 여기여기 들어와라 들어와라 야 하쿤아 빨리와라 오 너 숨어봐 나도 간다 낚시에 걸려버렸구요 오 나쌌어 안 대 한 발 맞아줄게요 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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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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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대도 물어, 대도 물어 오, 시스프르 킬리 안 나가 마무리 나가, 이씨 오, 바로 불어 아, 아프네 생각보다 얘가 바늘로 튄다니까 아, 이러이본다, 이러이본다 안된다, 이거 가자 고 어, 가자 보라스꺼는 장전 중일거고 저 헤비 부터 당국당 뭐야, 얘 막보탈 돌리러가 뭐야 보라스꺼 취작이라고 세브로킷 뭐야, 보라스꺼에 세브로킷 표시 떴는데 왜 그대로 걸어 나가야 이거 가믄 담고 그래 퍼싱은 원래 중전차지, 그렇지 여기 난리 났는데, 여기 얘네 방어 준비 안 돼있다, 지금 하하하하 얘네 방어 준비 안 돼있어가지고, 지금 나 이제 뺄게 어, 사려 딸카가, 딸카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피를 썼으니 이제 화력 보존을 하러 딸카가 하러 가야겠다 뭐가 있는데 계속 있어 있어 그 저 뒤쪽에 체리어 트여있다 체리어 트여있다 그니까 구축이 체리어 트여다 야, 학구나 아니다 그거 학구나 체리어 트여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돼 2분을 아이씨 아이씨 어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학구나 아니라고, 그거 나 옆으로 돌아야겠다, 이거 안된다 이거 이거 정면으로 안 돼 떴다, 보라스파 보라스파 잡아라 아아, 보라스파 저에서 서어 내 리드샷을 나, 저, 베이스 히트로 갈게 이네네 둘이 풀어야 된다 학군이 인사이드로 달려 옆에 보태면 되죠 보라스파 보라스파 잡아야 돼 보라스파 뛰겠지, 저게 스파트 스파트 아직 모른대 좀 신경하게 해야 돼 지금 헤비가 갈 필요 못 잡고 있다더라고 나 육관 맸떠 이거 뺐네 이거 그 앞에 있는거 같은데? 학군에 스팟이 안 떴나? 저기가 왜 안 맞고 있지? 아이씨 나 육관 뜨는데 이거 계속 야 달려! 달리라고 여기 애들 묶여있을 동안 빨리 차려야 돼 여기 애들 묶여있을 동안 스콜즈는 내가 빠졌을 것 같아 행복한 스콜즈 여기있다 어디? 저 뒤쪽에 있던데 이야 됐어 2분에 그 잡았네 야 퍼싱 진짜 너무 좋다 탱크가 이거 아니 편안해 탱크가 밑봉 멈춰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야 이게 퍼싱이지 나 언제 7킬 했냐 근데 저거 본인이 몇 킬 했는데도 인지 못할 정도로 연사가 빠르다 어 그냥 막 정신없이 쏘고 잡았는데 7킬이네 이야 에이스야 또 에이스 탑권 능력자 근데 이거 의외로 터널 시야 걸리기 쉬운 전차다 3500딜 7킬 순경 1400다리 파쿠이도 킬 없이 3300딜 했네 야 야 이거봐 하쿠니도 실력이 좋으니까 나랑 하쿠니랑 쏜 발수가 똑같네 또 신기하게 재미를 보는데 네 그렇게